새우의 미션 진정한 사연 이우 선생님이 처음 진짜 알아 puisque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? 첫날은 자꾸 스펀지가 말리더라고요 처음으로 고쳤어요 저의 모든 걸 다 갖다오고 있어요. 아, 가려요. 쇼이트를 말하라고요? 네, 올라오고 있어요. 올라오고 있어요. 쟤가 이제 말을 걸어 보이시나요? 네? 어, 없어요. 아니, 어때요, 그냥? 나, 아니... 일단 저는 저도 잘 못해가지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와 지윤 언니 저게 보여줬어요 킥오프니 시강차 1위 근데 도대박이 뭔지 알아요? 아하하하 죄송합니다 저예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지원이 원 그 안에 조금 안정적으로 다시 배부를 자게 해주고 사이드아웃 잘해주고 리치 받는 분들 양쪽으로 잘 올려주면 보통 오늘 경기가 전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, 이런 거 목욕허가 그러는 거 깜짝이 며칠 토마 예습할게요 현대지 말고 자랑은 앉아줘 네 어서 오세요 드디어 3위로 4위로 6위로 4위로 3위로 8위로 2위로 8위로 그럼 제가 어린이이면 아니잖아요 우리 3위로 10위로 2위로 2위로 3위로 2위로 아니요 못 쳐줘. 아니 혜연이랑 둘이서 사진 찍잖아. 아니요 찍었거든요. 아니 카메라로 못 쳐줘. 왜 주꾼길 안 찍어줬어요? 지원이랑 저가 버스에서부터 얼마 사야 했는데. 아니요. 저희 저번에 경기 끝나고 사진 안 찍어줬잖아요. 경기 끝나고도 안 찍어줬지. 맞아. 안 차별 차별. 안 찍고 안 나온 사람들밖에 없었어. 좀 안 가려줘요. 알았어 알았어. 채연이랑 같이 찍어줘요. 알겠어요. 지면 안 찍는 거예요. 또 맞추겠어. 저 둘께 살아요. 진짜요? 선입국. 언니가 잘하는 사람만 된대. 나 못 가는 거 말고. 저 바빠요. 폭염인데 왜 어때. 더 좋겠어요. 구미가 지금 매우 덥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. 집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개인적인 마음 그렇지만 저희 팀을 위해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 돼. 더위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야. 너무 편하네. 사진 너무 이상하던데. 저 완전 모색이 나왔어요. 스트레스 받아. 맨날 사진 첫째 인사 한 번만 해. 누가 부르지 모르겠어. 그 사람 뭐야. 이 실물이랑 너무 다르잖아 사진이. 안 눈이 내린다고 하지 마세요. 아 망언이야 그거. 이제 포틀을 전달하겠습니다. 누가요? 제가 언니를요? 아 다요. 어디 찍어주세요? 찍어주세요. 어.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요.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요.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요.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요. 여러분 열심히 했니? 아 그럼요. 우리는 많이 치열했잖아요. 그렇죠? 우리는 엄청 치열했잖아요. 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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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땡큐. 혜진이 나 안 맞았어! 야 전민지 고생했다. 오빠 저것 어때? 너무 예쁘다. 저 이 거야 지금? 예쁘다. 아 우리 우승해줘요. 고생했어요. 수고했어요 언니. 고생했어. 슬퍼오.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. 열심히 정리 좀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니가 뿌렸잖아. 야 니가 뿌려, 나 하나도 안 뿌렸다. 나 맞았고. 오늘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아까도 돼. 누구겠어요? 화생방시요. 화생방시라고 하면 알 수 있어. 화생방시 저기. 진짜 못한. 그냥 싸우지 말아요. 싸우지 말아요. 싸우지 말아요. 잠시만, 잠시만. 언니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. 뭐라고 하는 줄 아래. 여기 빨리 나가줘. 혜진아. 응원 열심히 했어? 네, 안녕하세요. 응원 열심히 했냐고. 저 우승보험은요. 응원 열심히 했냐고. 응원 열심히 했냐고. 네, 진짜. 그 중계보면 알겠지만 저 진짜 응원 열심히 했어요. 거짓말 아니고. 진짜 약간 저 덕분에 이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제 왔는데, 어제 이겼지? 오늘 왔는데. 또 제가 친구 야구를 보러 다니는데요. 야구도 갔다 하면 승인거든요. 제가 좀 기운이 있나 봐요. 진짜 있는 것 같아요. 다들 저한테 고마워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고마워요. 완료? 고맙습니다. 막내. 고생했어. 언니 누가 꽃이 가요? 아우. 꽃 갈았던. 아직. 고생했어. 이렇게 젖었어요. 김지우 고생했어. 언니 고생했어요. 언니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. 카메라 울렁적 생길 것 같아요. 따라다닐게. 언니 보민이가 선물한 거. 근데. 됐어요? 저도 못 봤어요. 나 못 봤어. 이렇게 쓴 줄 몰랐어요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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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지금 편집 보면서 약간. 제가 아는 보민이랑 다른 보민이 같은. 감사합니다.